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신님, 제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시작했어요? 아, 자꾸 타이밍을 놓치네. 아까 노트북 펴놓고 계시더니 왜 접으셨어요, 박신님? 아, 볼 게 없어요, 더 이상. 오늘 뭔가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유, 아닙니다. 완벽한 준비를 하셨나 봐요. 그럼요, 자료에 다... 자료에 참는다. 머릿속에 다 있어요. 머릿속에. 안 보고 하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안 보고 해요. 아니, 나눠준 자리에 웃기만 해봐라. 교수님, 이제 지난번에 녹음, 지금 턴이 한 일주일 됐나요, 녹음한 지? 네, 일주일 만이죠. 지난번에 한 주 쉬었더니 되게 빨리 녹음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신님? 자주 보니까 좋죠.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교수님, 일주일 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날씨가 좀 시원해져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매번 꾸멘지 가요. 일주일 전에 뭐 했어요? 일주일마다 만나니까. 왜 우리 한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뭐 했는지 조사를 해와야 되겠네. 날씨가 이 정도면 돼지면 잘 살 것 같아요. 저도 에어컨 껐어요. 이제 에어컨 안 들고 자도 시원하더라고요. 이불 덮고 잡니다, 요즘에. 저도요. 참 우리 역사도 이렇게 시원하면 탐 좋겠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아, 역사. 요새 시원한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지 않나요? 아직 답답한가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잘 안 들리네요,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지희님. 네. 지희님도 근황을 알고 싶어요. 근데 진짜 지난 일주일 너무 훅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어느새 이제 가을 옷을 입고 있네요. 보니까 좀 따뜻해 보이네요. 그게 왜 반팔이죠? 우리는. 적응을 아직 못하고 있네요. 그게 아니라 여전히 매국사하고 전쟁하려니까 너무 성격이 열이 받쳐가지고 식지를 않네요. 네, 역시 요새 박씨님보다 교수님이 더 파이터인 것 같아요. 네. 박씨님 파이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박물관이나 이런데 가서 문의하고 들이대고 이런 거 없었어요? 아, 이번 주에는? 전화해달라, 알려달라. 아니,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조용히. 어디에 가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한 판 세게 붙어주세요. 시원하게. 아이고, 그럼요. 붙을 계획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9월달에는 일정이, 이제 9월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9월에는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뭐 붙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역사를 또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9월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주? 내일인데? 아, 9월입니다. 지금이 9월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배달국의 문화 3대 영웅, 치우천왕, 태오복희씨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녹음 주제는 그 3대 영웅의 마지막 인물인 염재 신동씨입니다. 치우천왕, 태오복희, 염재 신동씨.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역사이다 최초 녹음할 때, 위험한 이웃들, 중국편 할 때, 잠깐 조금씩 알아봤더라고요. 그렇게 녹음을 했는데, 저는 또 까먹고, 새로운 내용으로 아주 신선하게 듣고 있습니다. 염재 신동씨, 의학과 농경의 시조 염재 신동씨, 인물을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동씨는 어떤 분이신지 간략하게 알려주시죠. 요새 박씨님이 지난주에 사고 이후로다가 신동씨가 많이 치르셨을 것 같은데, 얘기 좀 해봐요. 아, 예예. 제가 뭐 한의학 병원에 갈려다가 못 갔네요. 우리가 보통은 한의학 또는 중의학의 시조로도 알려져 있는 분이 바로 이 염재 신동씨인데요. 그 염재 신동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00년 전 분이에요. 5200년. 네, 지난주에 했던 태호복기씨 같은 경우에 5700년 전인데, 약 500년 텀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치우천왕은 몇 년 전? 네, 치우천왕은 47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자면, 태호복기씨, 그 다음에 염재 신동씨, 그리고 치우천왕. 이렇게 이 순이 되겠네요. 그래서 염재 신동씨의 경우에는 환웅천왕으로 보면 18대 환웅천왕 중에서 8세, 8번째 안부련 환웅 때의 인물이 바로 염재 신동씨입니다. 그래서 그 염재 신동씨는 농경과 그리고 동양의학의 아버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 동양의학의 창시자가 또 바로 신동씨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본문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나눌까요? 알겠습니다. 염재 신동씨라고 하면 삼황 가운데 한 분이라고 지난주에도 태호복기씨를 알아보면서 염재 신동씨 듣고 삼황 세 분의 황제 가운데 한 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삼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죠. 삼황. 뭐 제이님이 삼황 오제의 전문가시죠. 언제 제가? 지금부터. 지금부터. 삼황천 사기를 읽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중국의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제왕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삼황 오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분의 황제와 다섯 분의 이제 오제가 계셨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삼황과 오제가 누구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양한 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삼황에 대해서는 뭐 천황, 지황, 인황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복기, 신농, 추궁, 복기, 신농, 공공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로 이제 사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복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복희 씨에 이어서 신농 씨도 여러 가지 설에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제에서 지난번에 삼황천 4기에서 황제헌원 그리고 제곡고신 전욱고양 요인금 순임금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삼황천이 이제 4기를 쓸 때 오제 봉기를 보시면 이 다섯 명이 전부 다 황제헌원의 혈통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헌원을 나중에 이제 천자로 이렇게 딱 등극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원래는 염제 신농이 천자였다는 거죠. 원래는 염제 신농이 천자였는데 제후들이 굉장히 말을 안 듣고 이런 와중에 황제헌원에게 모두 귀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황제헌원이 이제 이거를 평정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황제헌원이 천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삼황의 황제헌원이 올라가는 건가요? 보통은 지금 이제 몇 개 문헌에서는 태호복희 씨, 염제 신농 씨, 황제헌원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황제헌원은 삼황 오제에서 오제에도 들어가잖아요. 오제에 들어가면 빠져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으니까 삼황천은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딱 맞다고는 볼 수 없는 게 혈통도 사실은 황제헌원의 혈통으로 다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황제헌원의 혈통으로 다 잡아놨고 그리고 이제 황제헌원을 천자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천자는 염제 신농이었고 그래서 오제 봉기의 그런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전부 다 혈통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황제헌원이 천자가 되기 전에 있었던 염제 신농도 사실은 황제헌원의 동생으로 나와요. 사기에는. 그래서 소전의 아들이라고는 알려져 있으나 사실 염제 신농은 황제의 동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상한데. 네. 뭐 염제 신농, 전욱고양, 제국고신 할 것 없이 전부 다 황제헌원의 혈통으로 이제 기술을 해놨습니다. 이게 연대로 따지면 신농씨가 헌원씨의 동생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중국문화에서는 마치 헌원씨하고 신농씨가 형제처럼 나오거든요. 그리고 신농씨가 헌원의 동생처럼 나와요. 많은 중국문화에서.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게 뭐냐면. 많이 잘못됐네요. 기록이 많이 착관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신농씨가 한 5,200, 300년 전 인물이고. 그다음에 헌원은 지금부터 4,500, 5,600년 전 인물이에요. 치우천학대의 인물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헌원기에 등장하는 신농씨는 뭐냐면 신농씨의 8대 후손 유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농씨 8대를 갖다가 신농이라는 이름 하나로, 염제 신농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몇백 년 전 인물이, 한 4,500년 전 인물이 그 뒤에 인물하고 같은 동시대의 인물의 동생처럼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문화 자체가 이게 일정한 게 없어요. 중국문화를 보면 머리가 아프네요. 안 보고 오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종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우천학께서 사실은 서방개척을 떠날 때 있었던 인물이 신농국의 8대 왕, 유망이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농씨를 쓰러뜨리고 천자로 등극한 것이 시대상으로는 설정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의 헌원이 중국문화에서 중심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는 게 주대 이후, 주나라. 그러니까 아마 춘추전국시대 이후 진나라와 한나라 거치면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죠. 어쨌거나 그러면 이 3항 중에서 여러 가지 문원들이 있는데 그 3항 중에서 가장 모든 문원의 대부분 3항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은 이 복희씨하고 신농씨, 이 두 분이다. 황제헌원은 애매모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먼저 끼었다가 빠졌다가. 그러니까 복희 신농씨를 보면 되겠고 이 두 분이 다 동의족이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헌원도 소전씨의 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동의족 일파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나 모르겠는데 황제헌원보다 이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황제헌원을 정점에 놓고 뒤에 사람으로 왜곡을 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왜 황제헌원을 그 정점에 놓으려고 하는 건가요, 중국은? 중원, 그러니까 화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중국을 갖다, 중원 사람들을 갖다 화하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자기들의 시조의 정점으로서 헌원을 삼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헌원하고 대략했던 주변 민족을 자기들보다 밑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생긴 거죠. 뭐냐면 헌원을 높여야 되니까.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건 그거라고 봐야겠죠. 일단 헌원을 높여놓고 나머지를 낮춰야 그 다음에 다른 족속을 자기들이 쳐서 자기 영역권으로 끌어들였을 때 자기들을 굴복시키는 방법으로서 자기들이 하여튼 더 오래됐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랬으니까 니들을 이렇게 다 우리한테 순종해라. 그런 의미도 들어있죠. 그런데 사실은 황제헌원도 동의족이지 않아요? 동의족이긴 한데 지금의 섬서성 지역, 그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시대가 100년, 200년 지나면서 서로 이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 넘었죠. 10대, 20대 세대들은 북한에 대해서 친밀감은 크게 없어요. 동질감을 좀 못 느끼죠. 약해요. 요즘에. 그런 것과 비슷해지는 거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완전 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족속이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뿌리나 혈통으로 봤을 때는 동의족이나 시대가 흐르면서 그런 화족의 대표격으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만드는 거죠. 일종의. 자기 만들기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남과 나를 구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의 한 족의 원료가 생겨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하고 동의하고 구분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화족은 정치적인 관념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징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황자헌원이. 알겠습니다. 자 이 염제 신농씨. 염제 신농씨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된 이 중화삼조당. 중화삼조당에 모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신농씨. 신농씨인데 지난번에 뭐라고 하셨냐면 여망지 자손에서 여망치 자손으로 그들이 중국 쪽에서는 지금 역사예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조금 해주셨는데 한 번만 더 짚어주시죠. 네. 원래 중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아까 그 황제헌원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황제헌원의 자손이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서서 8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그때부터 이렇게 나온 말이 염황지손이다. 지라고 하는 건 갈지자죠. 이렇게 뭐에 의 이런 뜻입니다. 염황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에는 염황지손이라고 해서 염재 신농씨를 끌어들였습니다. 끌어들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서양에 가보면 미국에 가보면 큰 바위 얼굴이라고 있잖아요. 있죠. 배우들이나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산에다가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거를 베꼈는지 몰라도 이 80년대 말에 화남성 정주시, 정주시에 가보면 염황이제상이라고 해가지고요. 엄청 크게 해놨어요. 그 뭐 비교도 안 됩니다. 큰 바위 얼굴보다. 그 정도로 크게 해놓고 거기에 이제 이게 돌을 깎아서 만든 건가요? 어 예. 돌을 깎은 것 같은데요. 무슨 쌓아서 만든 것 같아요. 거의 뭐 산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뭐 피라믹이시고 그 피라믹 위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맨 위에 그 바위 얼굴을. 두 분이 잘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어느 분이 황제헌원인지. 여튼 염재 신동시, 황제헌원. 이 염황이제상을 하남성 정주시에다가 크게 해놓고 거기에 이제 예식을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식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갔을 때 거기다 치우천왕을 넣어서 염황치지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염황, 염재신동, 황제헌원 그리고 치우천왕의 이분들이 중화삼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동의족의 어떤 한민족의 조상들을 자신들의 어떤 조상으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최초에는 황제헌원의 자손이라고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황제헌원에다가 염재신동시를 또 넣어서 염재와 황제의 자손이다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거기에다가 치우천왕까지 끌어들여서 염재, 황제, 치우 이 세 분의 자손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저기 월드컵 때 상징이 치우천왕이었는데 그 치우천왕까지 중국의 자신들의 뿌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왜곡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염재신동시를 바라보는 모습 또 염재신동시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염재신동시에 대한 계략적인 내용이 어떻게 생겼냐 이런 내용까지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문헌에는 네. 우두인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두인신. 우두. 소머리. 소머리를 하고 있고 몸은 사람의 몸이죠. 사람의 몸에 소머리를 하고 있는 형상으로 염재신동시를 그려놓고 있어요. 이것을 좋게 보면 소머리로 묘사한다고 하는 것은 소를 끌고 하는 농경. 농경을 상징한다. 사실은 지금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방학 때 가면 할아버지 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소를 이렇게 할아버지가 농사를 할 때 소를 썼거든요. 그렇죠. 그게 소 염을 주고 하는 거. 저도 이제 염을 주고 그랬어요. 이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 그거의 시초가 바로 염재신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머리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상징성으로 얘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이게 동의족의 조상들은 전부 그냥 사람의 형상은 아니에요. 머리가 소거나 아니면 태호복기 시절은 밑에가 뱀이나 또는 용이거나 그리고 또 누구죠? 치우천왕. 네. 치우천왕이 있는데 치우천왕 완전 괴물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좀 자신들의 어떤 족속과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 비하하고 있지 않나 이런 모습이죠. 중화삼조당에서 이제 황제헌언만 그런 비유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이제 황제헌언은 화하족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동의족의 계열들은 우두인신이라든지 인두사신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후에 계속해서 자신들을 조상으로 편입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중화삼조당 같은 경우에는 치우천왕과 황제헌언이 치열하게 대전을 벌였던 치열했지만 치우천왕께서 완승을 하셨던 그 탁록의 자의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에 가보면 실제 이 세 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호텔이 있다고 해요. 호텔? 네. 그런데 호텔 자체가 그 세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인 거예요.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한동식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그 염재 신동씨가 우두인신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인 형상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것을 굳이 상징적으로 해석하자면 농경문화의 시초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유독 동의족인 염재 신동씨나 태호복귀씨에게만 짐승을 형상화한 모습을 해놓고 황제헌언만 제대로 든 사람으로 그렸다는 것은 이건 좀 의도성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여하튼 이 염재 신동씨는 이 농경과 의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활약이 있으셨기에 이렇게 부를 수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염재 신동씨 같은 경우에는 농업과 의학의 아버지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또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을 열어서 교역을 했다라고까지 나옵니다. 어 근데 이분이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은 이분에 대한 전설로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어 일일이 풀을 다 맛봤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풀을 이렇게 맛보면서 아 어떤 거는 위장에 좋네 어떤 거는 뭐 소화하는데 좋네 또 어떤 거는 뭐 변비에 좋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스스로 마루타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체 실험을 하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수백 가지 풀을 직접 맛보고 효능을 점검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하루에 70번 중독이 되었다. 중독이 되면 또 그 독을 풀어내는 해독을 하는 풀을 또 맛보시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런 한의학, 동의학이 태동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경의 창시자다.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잖아요. 또한 화덕을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사용하는 문화. 그렇기 때문에 염재 신동실을 염재라고 칭하는 거죠. 이 화덕 할 때 화가 불화자에 도덕 할 때 그 덕자인데 이 불을 초기에 발견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생활 문화에 접목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염재 할 때 염자가 불화자 두 개네요. 지금 보니까. 네. 두 개를 겹쳐 보니까. 네. 불의 문화를 여셨고 불을 우리가 실생활에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신 그런 이제 시조되시는 분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실께서 나중에는 열산이라는 곳을 이주하셔가지고 시장을 열어서 교육을 했다. 이런 기록이 이제 환당국에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경제학 교수님께서는 이미 5,500여 년 전에 그냥 5,000년 전에 그때 이미 치시 교육을 했구나. 그것을 굉장히 놀라워하시더라고요. 환당국에. 그 말로는 시장 경제. 시장을 여셨으니까. 그 시장 경제의 시초다라고 하는 분이 바로 신동시가 되겠죠. 네. 신동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복희 씨를 이어가지고 역을 펼쳤다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주역을 보게 되면은. 거기 보면은 복희 씨는 8개를 만들고 신동시는 64개를 풀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농업의 신을 봤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인 농경이 시작된 건 만 년이 넘잖아요. 신석기 시대부터 됐으니까. 그러면은 5,500년 전에 그러면 그때 처음 농경이 시작되느냐. 그건 아니죠. 중요한 거는 이분이 그 농사를 짓기 편한 그런 수많은 소를 이용해서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하면서 더 많은 소출을 낼 수 있는 그런 농기구를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농법을 더 많이 계량을 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생산을 해서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줬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정확하다고 하겠죠. 보통 이제 농법이라고 하면은 고시 씨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고시 씨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고시래는 아시죠. 우리가 보통 뭐 성묘 후에 동물들 먹으라고 과일이나 술이나 음식들을 조금 떼주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런 고시래라는 풍습은 원래 배달국 때 고시 씨를 고시 씨를 이제 모시고 고시 씨에게 예를 지내는 풍습으로 고시래라고 합니다. 고시 씨가 이제 농법의 그런 뿌리가 되시죠. 농업을 일구어내시고. 근데 실제 이 신농 씨가 고시 씨의 후손이세요. 그러니까 신농 씨의 아버지가 소전 씨고 소전 씨가 바로 고시 씨의 반계 자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시 씨의 혈통이시고 그런 면에서도 이제 농경에 많은 혜택을 베푸셨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농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뭐 신농 씨라는 말 자체가 농사의 신이다. 아 그렇죠. 신에다가 농경 농자를 쓰니까 농사의 신을 이제 신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부분의 어떤 농업에 있어서 발전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구를 제작을 했다. 따비나 절구 등 우리 절구 있잖아요. 절구 같은 그 농기구를 제작을 하고 농사를 위한 달력을 만들고 그리고 또 수리를 위해서 우물을 팠다. 이런 농업과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고 해요. 그중에 또 뭐 회남자라는 것을 보면 신농 씨가 오곡의 파종법을 가르치려고 할 무렵에 하늘에서 수많은 씨앗이 비처럼 이렇게 쏟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씨앗들을 모아 땅에 심었는데 이것이 인류가 먹는 오곡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모든 곡식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중에 이제 오곡은 쌀, 보리, 조, 콩, 기장 이것은 이제 오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쌀보리 같은 것들에 인류가 먹을 수 있도록 그 시초가 된 것이 바로 이분 이제 신농 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의학과 농사, 농업, 농경문화의 뿌리되시는 염재 신농 씨가 그럼 어디서 태어나셨고 이분의 탄생과 가게, 가족 내력 그것들 한번 알아보시죠. 네 지난번에 태호복희 씨의 성은 풍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풍 씨인 이유가 뭐 풍산에 살아서 풍 씨였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 정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봉황이라는 그 뜻이 이제 상통한다라고 해서 풍 씨이기도 한다 말씀드렸는데 신농 씨도 성씨를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태호복희 씨께서 서방으로 중원 땅 쪽으로 들어가셔서 나라를 여시고 사실은 신농 씨도 나라를 여셨어요. 신농국이라고. 근데 그 터전이 아마 태호복희 씨가 세우신 그 나라의 터를 또 문화를 이어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농국을 세우셨고 실제 문헌에 보면 신농은 강수에 살았다. 그래서 강씨를 쓰셨다는 거죠. 아 그 지역에 강수라는 강수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서안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장안. 서안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서쪽으로 좀 한 200키로 180키로 그 정도 이렇게 가면 강수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셨다라고 거기서 태어나고 또 자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강. 강수에서 살면서 수는 물수자죠. 그래서 강수에서 살면서 그것에 강이라는 성씨를 쓰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취해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풍씨가 원래 최초의 성씨지만 그때 15대에서 직계 후손이 끊겼잖아요. 반개는 더 나갈 수도 있지만 직계 후손이 끊겼기 때문에 풍씨는 이제 사라졌고 지금 현존하는 최초의 성씨가 바로 강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진주강씨죠. 진주강씨가 최초의 성씨라고 하네요. 환당국이 태백일사 신시봉계에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몇 줄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백일사 신시봉계에 보면요. 웅시족에서 갈려나간 후손 중에 소전이 있었다. 신농은 열산에서 창업을 하셨는데 열산은 열수가 흘러나오는 곳이다. 신농은 소전의 아들이시고 소전은 소호와 함께 모두 고시씨의 반개 자손이시다. 8대 안부련 환웅 말기에 소전이 명을 받고 강수에서 군병을 감독했다라고 합니다. 소전의 아들 신농은 온갖 풀을 맛보아 약을 만들고 후에 열산으로 이주해서 한낮에 시장을 열어 물건을 교육하게 하였는데 백성들이 이를 매우 편리하게 여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환당국에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구절이 있는데요. 환당국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소전에서 갈라진 바로 공손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짐승을 잘 기르지 못하여 헌구에 귀환가서 살았는데 헌원의 족속이 모두 그 후손이다. 자 이것만 보시면은 염제 신농이 황제 헌원의 동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제봉길을 보시면 일단은 너무 인위적으로 그렇게 조작을 했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당국이를 통해서 그 중국의 역사 그 족보도 이렇게 좀 자리 잡히는 게 제대로 이렇게 좀 자리 잡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공손이라는 인물이 이게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중국 성시에 나오는 공손 시 그렇게 이어지는 그 공손입니까? 네 맞습니다. 공손한 분이. 역사에서는 공손하게 안 나와요. 그래요. 맞습니다. 또 그 제왕세기 등에 의하면은 신농 씨의 어머니는 이제 여등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많이 좀 뭐 검색을 좀 해봤는데 소전 씨와 이제 여등 이 분이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신농 씨가 나오셨기 때문에 소전 여등이다 이렇게도 이제 부르고요. 이 여등 씨는 제후인 유교 씨의 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교 씨의 딸 여등과 소전 씨가 두 분이 있어서 이제 신농 씨가 이제 나오시게 된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제왕세기는 좀 중요한 기록인 것 같아요. 태호 포키 씨에 대해서도 최초로 얘기를 하고 있는 기록이거든요. 종 교수님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그 신농 씨가 포키 씨의 가르침을 중시해서 64개를 만들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제왕세기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여등께서 이제 화양으로 나들이를 갔다가 뭐 보통은 탄생이 좀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나들이를 갔다가 신비롭게 생긴 용을 보고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래서 그 후 임신을 하여서 열 달이 지나자 이제 소머리 형상을 하는 아이를 낳았다. 이 아이가 바로 신농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용을 보거든요. 용을 감지하고 용머리를 감지하고 그리고 낳은 아이가 이제 신농 씨가 되는데 그 보시면 여기서도 보면 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신농 씨를 보면 신농 씨가 살았던 그 지역이 또 삼조고의 고향이에요. 삼조고는 나중에 이제 봉황이 되고 그래서 용봉 문화도 보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용봉 문화도 바로 이 신농 씨에 의해서도 용봉 문화가 함께 이렇게 나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고대 인물들이나 역사상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이런 신비스러운 탄생설화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스러운 동물을 봤다든지 아니면 태오보키 씨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발자국을 밟아서 낳았다. 이런 얘기라든지 난생설화라든지 그런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많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비 없이 등무 태어나잖아요. 고대의 성인들이 동양에 있어가지고. 아버지. 그러고 보면 이 부계혈통의 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에 그것을 은유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용이라든가 새의 알이라든가 고대의 신성시하던 토템이니까 아마 그런 지위에 있던 남자들의 혈통을 얘기하면서 단지 이제 그걸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뭐 고지곳대로 우리가 이걸 믿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제이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신농 씨도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신농국 신농의 나라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신농의 나라. 네. 신농의 나라라고 하니까 이제 신농국이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신농의 나라는 신농 씨로부터 8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대가 이제 염제 신농 씨고요. 그리고 이건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2대가 제괴 여기로부터 제괴, 제승, 제명, 제직, 제리, 제, 그리고 이제 8대 제유망 유망으로까지 해가지고 염제 신농 씨의 나라가 8대에 520년에서 보통 530년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30년 정도 이어진 그런 어떤 신농 씨가 세운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농국이라는 수로는 없나요? 그 자체가 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신농 씨 하면 신농국.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무슨 씨, 무슨 씨. 고대에서 씨라는 거는 일족. 그러니까 그 족속의 전체를 가르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족속의 우두머리를 가르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라라는 의미도 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대에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신농국, 황제헌원국, 유흥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보통 이제 그런 건 막 그렇게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복합적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신농의 나라가 있었고요. 그때 그 있었던 그 강 씨의 마을은 보통은 섬서성 보계시를 얘기를 하거든요. 섬서성 보계시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 뭐 사진으로 보시면 호남성에도 보면 염재현이 있고 거기 염재릉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곳은 섬서성 보계시에 있는 그런 염재릉이 그런 실제적인 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이때가 다른 뭐랄까 중국사? 세계사? 이렇게 비교해보면 언제적입니까? 신농 씨의 나라가 있었던? 음 지금으로부터 5,2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현재로부터. 아 제가 바보같은 질문이네요. 아까 우리 박신희 한번 언급했었죠? 그렇죠. 그럼 5,200년부터 한 530년 이어졌으면 치우천왕이 있을 때 그때까지니까요. 네. 8대 유망 때가 치우천왕께서 서방개척을 나서신 때입니다. 왜냐하면 유망 때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쇠했기 때문에 나라의 구군이 위태위태했어요. 그래서 치우천왕께서 서방으로 개척을 떠나신 거죠. 그전까지 신농 씨라든가 그런 중원의 제후국들하고 경기를 정해가지고 크게 다툼 전쟁을 안 벌였었는데 그때 이제 중원 지역은 아마 신농 씨 나라. 그러니까 마지막 임금이 유망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유망이 그 중원 세력을 통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유망이 덕이 없이 이게 없다 보니까 이 밑에 신하들이 가렴주구가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후조들의 입안이 일어나고 민심이 나빠지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많은 원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는 저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치우천왕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방금 전에 유망이 중원 세력을 거의 통제를 했다. 통소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왜 왕의 세계에는 서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천자가 있는 거죠. 전 세계를 통솔하는 천자가 있고 그 밑에 왕이 있는데 왕의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유망인 거죠. 그래서 왕 중에서도 이제 좀 힘이 있었던 그러면서 황제현원이 그러니까 치우천왕이 이제 유망을 정보를 하러 나서서 유망을 딱 정보를 해버리거든요. 평정을 해버리시니까 헌원이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겠다가 자기도 이제 세력이 있는데 나도 뭐 한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하고 거기에 이제 대항해서 일어난 것이 치우천왕과 황제헌원과의 10년 전쟁이 되는 거죠. 헌원은 뭐 유망도 넘어서서 스스로 천자가 되려고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치우천왕에게 도전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530년간 이어진 신동씨의 나라 신동의 나라가 강씨라는 성을 갖고서 이어졌는데 그러고서 이 유망 시절로 끝나고 강씨의 후손들은 끊어지고 맙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에 강씨 많죠? 네. 그 강씨도 그 후손인 걸로 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강태공 강태공 신동씨의 후손이고 그리고 고구려 시대에 강이식 장군이라고 중시조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30만 수나라 대군과 입류관에서 대첩을 벌였던 강이식 장군으로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얘기하고 있고 쭉 강씨로 오다가 강씨에서 또 여러 가지 성씨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씨들이 주, 주씨, 보시, 감씨, 허씨, 희씨, 노, 노씨, 재씨, 이씨, 기씨, 향신여 등 여러 가지 성씨들, 굉장히 많은 성씨들이 이 강씨에서 갈려져 나왔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이제 유명한 사건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2000년에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강태공 사당을 찾아가요. 강태공 사당을 찾아가서 거기다가 방명록에다 글을 쓰잖아요. 그 방명록에 뭐라고 쓰냐면 선조의 높은 뜻을 받드오리다라고 쓰거든요. 이 노씨의 뿌리가 강씨라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노씨의 뿌리가 바로 강씨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조라고 이렇게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강태공 사당에 이렇게 방명록을 썼고 이 방명록을 쓴 이후에 중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 이제 노태우 대통령은 화교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화교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걸로 쓰는지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염재 신동씨로 이어져서 강씨로 이어져서 내려오는 지파로 생긴 성씨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제 성씨 정인데 나라 정씨가 제가 이제 고무래 정씨인데 고무래 정 장정정 할 때 가장 간단한 정씨 간단한 정씨 정주영 정자 말고 밥을 병정할 때 이게 이제 강태공의 두 번째 자손으로부터 나온 성씨라고 그래요. 따지면 저도 그러면 신동씨의 후회가 되는데 아, 그래서 그래서 약초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 아, 그러게요. 약초에 관심이 많으시잖아 오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네요. 할 말 없어요. 왜냐하면 아, 피는 속이지 못하는 건가 워낙에 그 오래된 세월 얘기고 실질적으로 우리 정씨가 그 후회인지 알면은 고려시대 때 그냥 만들어진 성씨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정 교수님은 약초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약초에 관심이 많은 정씨 알겠습니다. 자, 염재신농씨의 가계 가계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 또 말씀드릴 분이 있어요. 강태공이 염재신농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강태공이 누구예요? 주나라 문왕 보필을 해서 결국에는 주왕조를 세운 공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주나라 문왕의 조상 중에서 후직씨라고 있습니다. 후직씨가 바로 또 신농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태공도 신농씨의 후손이고 강태공이 모시고 나라를 창업했던 그 나라의 왕인 주나라 문왕도 사실은 후손이 되는 거죠. 뭐, 후직씨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후직씨는 우리가 이제 보통 조선시대에 종묘사직이라고 하잖아요. 종묘사직. 그래서 좌측에 그 종묘가 있고 그리고 우측에 이제 사직이 있어서 사직단이 있어요. 그 사직단에서 모시는 분이 후토씨하고 후직씨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염재신농씨의 또 후손인 또 후직씨를 그 사직단에서 또 모시고 있고 그리고 이따 얘기를 해드리겠지만은 선농단 신농씨를 모시는 곳에도 신농씨와 함께 후직씨를 모십니다. 같이. 조선시대는 이제 땅을 숭상했죠. 왜냐하면 농어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천자문화는 잃어버렸고 농경문화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경문화 그리고 뭐 토지와 곡식의 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땅문화를 숭상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명나라는 그때 당시에 천자국을 자처로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는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조선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질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땅에 지내라 라고 해서 우리는 바로 그 조선 말에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그때 원구단에서 다시 이제 천자로 등극하면서 하늘의 이제 상제님께도 이렇게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주례에는 그 천자는 하늘과 땅에 다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제우는 땅에만 지낼 수 있어요. 씁쓸하네요. 그래서 가보시면 실제 재단도 이렇게 사각형으로 방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정신을 표현한 거죠. 사직단도 그렇고 이제 선동단은 제가 이번에 가봤거든요. 근데 선동단이 사직단하고 똑같아요. 딱 네모나게 이렇게 돼 있고 거기서 이렇게 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천원 지방이기 때문에 땅에 지내는 거는 바로 방정하게 지금 정사각형으로 돼 있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더라고요. 선동단이 서울에 있는데 신농 씨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에요. 그 얘기를 바로 한번 해 주시죠. 이 선동단이라는 게 어떤 곳인가 우리가 보통 이제 서울에 가면 제기동이라고 있어요. 제기동. 제기동. 가보셨나요? 안 들어봤는데. 예예. 그게 제기동인데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서 근데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냐면 이 제기동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이 선동단이 있고 이 선동단은 선동제를 지내는데요. 이 선동제가 바로 농사의 신인 농경의 신인 바로 염재 신농 씨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문화가 바로 이때 있었어요. 고려시대에 있었고 그리고 쭉 올라가 보면 상국사기를 보면 신라시대에도 입춘이 지나서 선농제를 지냈습니다. 선농제 할 때 먼저 선자를 쓰잖아요. 신농제가 아니라 아 그렇네요. 먼저 선자. 먼저 선의 농사.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먼저 한번 지내고 중농제라고 해서 또 이제 입하 후에는 중농제를 지내고 입추 후에는 후농제를 지낸다. 이렇게 세 번을 지냈어요. 선농제, 중농제, 후농제 이렇게 지냈는데 이게 고려 성종 때 이후에는 뭐냐면 선농제만 지내게 됩니다. 세 번이 좀 번거로웠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먼저 선자 선농제를 지내는데 이때 고려 성종 때 와서도 신농 씨와 후직 씨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었고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로 이어져 와가지고 바로 이 선농제가 계속 조선 내내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 선농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금이 직접 간 때는 거의 없어요. 임금이 직접 간다기보다는 향을 주시는 거예요. 임금이 향을 내리면 그 임금의 향을 가지고 거기다 꽂고 이렇게 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면은 거의 매년 그렇게 임금이 향을 주고 왜냐하면 매년 농사를 지내잖아요. 그 농사의 초기식에 농사가 잘 되라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기 때문에 거의 매년 이렇게 선농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1910년 일제강정기까지 지내요. 마지막까지 지냈던 어떤 재죠. 그러니까 순종 때까지 이 신농제를 선농제를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설렁탕 좋아하시나요? 네. 설렁탕. 네. 맛있죠. 설렁탕의 유래가 바로 이 선농제에 있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농제를 이렇게 지내고 나서는 일반 백성들이나 그리고 조정 대신들에게 밥이나 국 그리고 술을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먹었던 국밥이 성농단에서 내렸다라고 해서 선농탕이라고도 했고 그것이 이제 지금의 설렁탕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 그 선농제를 지냈던 선농단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선농단 문화역사관이라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박물관처럼 같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이제 설렁탕을 아주 큰 벽면에다가 설렁탕의 유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써놨고요. 사실은 뭐 유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몽골시대에 뭐 설렁에서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선농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한 100년 된 설렁탕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는 이문설농탕이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1904년에 지어졌고요. 그다음에 또 1910년에 지어졌던 곰탕집도 있고 한데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설렁탕집이요. 선농탕이라고 그래요. 100년 전에도 선농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좀 연음이 되고 바람이 좀 바뀌면서 설농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탕탕 얘기 나오니까 자꾸 배고파지는데 오늘 저녁은 어떻게 설렁탕으로 설렁탕으로 먹으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진짜 갑자기 설렁탕이 확 땡기네요. 갑자기 배고파지고 있어요. 거기 아까 이제 제기동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가 제사를 지내던 자리라고 해서 제터라고 불렀대요. 원래 제터라고 부르다가 이게 한자음에 맞춰서 제기동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원래 보재원터도 있었습니다. 보재원이 뭐하던 곳이냐면 조선시대 때 무료로 숙소를 제공하면서까지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약을 지어주었다는 곳이에요. 병원이네요? 네,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의원 같은 곳이죠. 그런데 그 보재원터가 있었고 그 근처에는 또 경동양영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동양영시는 유명하죠. 서울의 양영시로서 전국에 많은 약재들을 유통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 옛날부터 양영시, 대표적인 양영시라고 손꼽을 만한 곳은 대구 전주 원주라고 해요. 그래서 대구 양영시는 지금도 남아있고 그게 지금 중심 시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길만 건너면 완전 다른 시대로 들어선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대구 양영시에서는 매년 축제를 합니다. 양영시 축제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드리는 제가 뭐냐면 고유제예요. 고유제? 네, 고유제. 고유제가 뭐냐면 바로 한약재를 처음 쓰기 시작한 염제 신농씨를 기리는, 염제 신농씨를 모시는 그런 고사를 지내는 거죠. 사실 신농씨 기운이 딱 물씬 나는 동네네요. 그러니까 그 제기동이 선농단이라고 해서 농경을 하지만 제기동을 딱 올라가 보시면 한약 냄새가 가득하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학에 농경과 의학이 함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길어지고 뒤에 후손들까지도 그런 어떤 약재를 다리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 됐다라고 하는 건 그 지역이 항상 이렇게 신농씨에게 재를 지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발달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전국적으로 양영시에서는 축제를 하게 되면 보통은 신농씨를 다 모시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한의원을 가면 한의학의 시조인 신농씨 초상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중의원도 마찬가지고 한의원도 그런 경우들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은 민속촌이죠. 민속촌. 민속촌이라든지 이런 곳을 가면 신농유업이라고 써 있습니다. 신농유업. 그러니까 신농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농씨에게서 내려온 업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신농유업이라는 것이 보통 한의원에 보면 거기도 약방에 보면 보통 신농유업이라고 써 있고요. 또 하나 써 있는 게 뭐냐면 농기. 농기라고 하는 농사질, 깃발이에요. 아, 기? 거기에는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농자천하지 대본. 농자천하지 대본이라는 글도 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농유업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신농유업이라고 써서 그 깃발을 갖다가 이렇게 공동노동을 할 때나 그럴 때 이제 깃발을 휘날린다고 합니다. 그 깃발이 기원하는 것은 결국엔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풍요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신농씨를 이렇게 기리는 그런 깃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자가 유산할 때 그 유자예요? 유산을 이렇게 물려준다 할 때? 신농씨로부터 내려온 농업이다. 뭐 의협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하여튼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과거의 유산 뭐 그런 식으로 미래를 위한 유산. 세계 문화 유산할 때 그 유산.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농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옛날 말로 쓴다면 복록이라고 그러고 이제 어떤 물질적인 거.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거에 가장 큰 게 농사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수명인데 이 수명은 결국에는 사람이 병에서 이렇게 좀 병에서 살아야 이렇게 수명이 이렇게 연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축이 어떤 사람 삶에 꼭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에 관한 부분 농경과 의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 뿌리 되시는 분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많이 잊고 산다. 잊지 말아라. 라고 해서 아마 신농 유업이다. 이런 말이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박신님을 보면 자꾸 놀라는 게 점점점 해석이 자기 해석이 아니 근데 뭔가 뭔가 있어 보이는 해석이에요. 그 저기 염재 신농 씨가 이 차 우리가 마시는 차 티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고 자동차가 아니라 마시는 차 그렇죠. 차 문화를 이렇게 창안화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약초 약초를 맛보잖아요. 약초를 맛보다가 그 차 잎을 갖다가 다려 이렇게 뭐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먹거나 하면 차가 되는 건데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제 염재 신농 씨를 차조다. 한자로 차의 조상 차의 조상 사로 읽으면 안 되고 다로 읽어야 돼요. 아 이거 다예요? 한자를 읽을 때는 다로 읽어야 돼요. 아 다로 읽습니까? 네네. 아 다도 문화 할 때 아 다도 문화 그렇죠. 다조 다조 신농 맞죠? 네. 그래서 이 차 문화의 원조가 바로 이제 염재 신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인공적으로 차를 재배한 거는 하다 보면 또 뭐 한나라 시대 서한시대 오리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쉽습니다. 안개하기 쉽죠. 오리진 오리진 오리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인공식 차나무를 재배했다 아 진짜 이름이 오리진이에요? 네. 오리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또 차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염재 신농씨로 보면 5천 년 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차를 안 마시진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인 문헌으로 또 그분이 좀 드러나나 봐요. 아마 이제 그분은 우리 신농씨처럼 그 차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획기적인 새로운 차를 개발했나? 아니 새로운 차도 개발했겠지만 사람들이 더 좀 더 보편적으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러면서 뭔가 문화를 창안해냈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시조로 하지 않겠어요? 대중적으로 만들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신농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랬대요. 어느 날 이제 신농씨가 푸른 나무에 싹 튼 연한 잎을 먹었는데 몸 아래에서 위까지 아 청소를 이게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 풀을 조사한다라고 해서 차라고 불렀는데 이게 나중에 잘못 알려져서 지금의 어떤 한자 차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 가지 풀을 맛보셨기 때문에 그중에서 독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해독 작용을 하는 그런 용도로 찻잎으로 해독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미처 해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 돌아가실 때는 단장초라고 하는 풀을 맛보셨는데 그 이름처럼 실제로 창자가 끊어지셨대요. 단장초라는 약초를 맛보셨는데 거기에 독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찻잎으로 그것도 해독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지금 그 얘기는 환당국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른 중국 문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해독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삼림한테 좋은 거 하나 가르쳐줘야지. 삼림 그 과학금 운전 많이 하죠? 네. 좀 과학금 과할 때 있죠? 아침이 힘들죠? 가끔 안 할 때가 많죠. 요즘에 바뀌었어요? 추러하죠. 죄송합니다. 안 할 때가 가끔 있죠. 안 할 때가 가끔 있는 거구나. 아침에 힘들 때 많죠? 네. 많죠. 그때 차를 끓여 마시면 해독이 잘 돼요. 어떤 차를 끓여 먹을까요? 녹차. 녹차.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거기 때문에 믿고 써도 돼요. 알겠습니다. 나도 예전에 한참 젊을 때 술을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녹차를 끓여 마시니까 실제로 해독이 잘 돼요. 제가 획기적인 무슨 차가 나올 줄 알았더니 녹차. 알겠습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녹차였어요? 알겠습니다. 염재신동 씨의 능묘를 또 차릉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다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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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으로 하여튼 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송나라 나필이 지은 노사에 보면 염재가 매장된 구체적인 지점에 관해서 그 능묘를 다릉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다릉이 호남성 다릉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호남성의 다릉현이라고 이제 일컬어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이제 염재신동 씨가 차의 시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뭐 다릉현 또는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차 문화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재신동 씨 아까 박 씨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그 염재신동 씨로 상징되는 이 용복문화 용복문화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 지난번에 이제 용복문화 하면 사실 이 용복문화가요 제가 이제 중국 박물관 책도 봤지만 용복문화라고 해서 이제 써있는데 이건 중국의 문화다.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중국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용복문화의 원래 뿌리는 바로 이 우리 한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인들은 중국인 중에서 이제 중국의 학자 중에 왕다유라는 사람이 용복문화 원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가장 이제 유명한 그 용봉에 관한 연구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태호복기 씨는 성이 풍씨고 이 풍이라고 하는 것은 원 글자가 봉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봉황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봉황 얘기를 했고 또 염재 신동 씨에게서도 이제 용복문화의 성격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뭐 앙소문화 황하 중류 지역에 있는 그 신석기 문화인데 앙소문화는 이제 신동 씨 문화의 중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앙소문화의 토기에서 봉토템의 원류격인 이제 삼조고가 여기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삼조고 이제 봉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동 씨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생설화에 용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용과 봉이다. 용봉을 그대로 염재 신동도 용봉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국어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중국은 힘이 강해서 용을 가져갔고 우리나라는 힘이 약해서 용을 못 쓰고 봉황을 쓴다. 그때 당시 대통령 문양이라든지 이런데 우리는 힘이 없어서 용을 못 쓰고 봉황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저는 그러나 했죠.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용과 봉 이 용봉 문화라는 것 자체가 이 천자국, 천자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요새 들어서야 이제 겨우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사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알고 들었죠. 용과 봉이 같은 격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중국 자체에서 제왕의 상징으로 워낙 강하게 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거기에 대한 뭐라라나 우리 국력이 약해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에 와서 이 사대를 아주 지나치게 하던 그 패습으로 인해서 우리 의식도 그만큼 뚫어져 들었다고 봐야겠죠. 전통적으로 봉황은 중국보다는 이제 우리 동이 계열 거란도 따지고 보면 우리 동이 계열이라고 봐야 돼요. 거란족 거란의 왕관이라든가 그쪽 보면 거기도 봉황문을 많이 써요. 동방으로 올수록 봉황을 왕권의 상징으로 같이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를 같이 썼고 중국은 용을 중심으로 썼고 그 차이가 큰 거죠. 그리고 궁극으로 이 용과 봉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홍산문화 유적지에서 최초의 봉과 최초의 용이 나왔잖아요. 이 최초의 용과 봉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중원이 아니라 오랑캐 땅이라고 하는 만리장성 바깥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동이종 문화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봉 문화의 원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먼저 나왔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화였고 그중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용을 또 중요시했기 때문에 용을 가져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뭐 전수가 되는 이런 형태죠. 그렇죠. 전수가 됐죠. 실제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해서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겠는데 황제의 헌원이 운사로서 관중을 삼았다고 그러죠.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나오잖아요. 운사. 운사 같은 경우가 아마 이제 직책을 가진 그 인물일 수도 있어요. 황제의 헌원이. 그래서 그거를 중원지역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문화가 아마 용을 상징으로 삼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경과 의학의 아버지 염재 신농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배달 3대 문화영웅 태호복희 염재 신농 치우천향 이 세 분에 대해서 오늘 다 한번 알아봤는데요. 염재 신농씨는 농경과 의학의 아버지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배달국의 문화 3대 영웅을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말씀 한 분씩 해주시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기에 보면 18명의 환웅천황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태백의사 신시봉기에 보면 이 3대 상황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8대 관련된 그 환웅천황들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런 기록들이 좀 나오면 좀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실제로 어떤 중국으로 보면 3항에 들어가시고 그 정도로 중국의 어떤 문화 어떤 인류문화를 일으키셨던 축에 속하시는 분이 지난번에 했었던 태호복희씨 그리고 오늘 하고 있는 이 염재 신농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 태호복희씨와 염재 신농씨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손들이 무언가 이렇게 의식주 모든 문화들을 영위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이 잊지 말고 또 역사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역사의 인물에게 부여된 그런 칭숭하는 많은 얘기들이 물론 100% 그게 다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그만큼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양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부터 5500년 전 그때 기본적인 그런 문명의 질서가 그때 다 잡힌 것이 어서 나왔죠. 홍산문에서 나온 걸 지난번에 확인했잖아요. 이런 그 이유로다가 동양의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군 왕관께서 4300년 전에 당군 조서를 세운 게 진짜냐 아니냐 눈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고고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 문화를 통해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오히려 더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지금까지 매국 사학들이 자기 비하적인 아니면 자기 부정적인 역사를 얘기하는 것을 가급적 잘 가려 들어가지고 우리 역사를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님 우리가 배달국 이전에 황국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황국은 일종의 조화를 이루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거리낌 없이 그런 장애물 없이 서로 조화를 이루던 시대였는데 배달국을 넘어서면서 사실은 교화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이제 환웅천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가르침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그런 문명의 토대들이 5천 년 전에 아주 작게 잡아도 5천 년 전에 문화 토대가 이미 마련이 됐고 더불어서 체계까지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문화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제대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만이 진짜 이 한민족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환웅천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배달국의 3대 영웅들도 다양하게 활약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환웅천왕께서는 문화의 전반을 다 내셨고 각 분야별로 맡으신 분들이 있으셨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또 이제 당군조선의 그런 다스림의 시대 천자국으로서 완전히 자리를 매김했던 그런 당군조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달국의 문화 3대 영웅 태호복희씨 염재신농시 치우천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태호복희씨는 인문지조 인류문명의 시조가 바로 태호복희씨고 농경과 의학의 아버지가 염재신농시고 동북아시아의 군신 병법의 시조가 치우천왕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요. 이 서양의학의 아버지는 히포크라테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서양 문화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뿌리에 대해서도 한 번 더욱더 각성하고 알아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배달국 문화 3대 영웅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너무 커서 전부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팟캐스트 역사이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무리에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뜨거운 후원과 댓글로 함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뭐 저녁 먹으러 가죠. 아까 메뉴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메뉴는 설렁탕 선농탕 설렁탕 설렁탕 렛츠고 고고 난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걸로 해야 돼?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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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